이번 시간에 제목은 값으로서의 함수와 콜백입니다. 우선 값으로서의 함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죠.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객체입니다. 사실 이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함수, 객체지향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행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현재 단계에서 이해하셔도 좋고 이해 안돼도 상관없습니다. 함수를 일단은 여러분들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값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. 첫 번째로 어떠한 변수에 담을 수 있죠. value라고 하는 문자열을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value라는 것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함수가 일종의 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 역시도 어떠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거의 모든 언어가 함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다른 언어의 함수와 다른 점은 함수 자체가 값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. 자 이 예제에서 저는 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정의한 함수는 a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 담겨진 일종의 값이라는 겁니다. 자 이 함수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. var a는 function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분명하게 함수가 값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.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정의가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고 있는 것이죠.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함수가 바로 값이기 때문입니다. 자 값으로서의 함수는 단지 변수에만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객체를 정의했고 객체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죠. 그리고 그 객체 안에 하나의 b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. 그 b라고 하는 키의 값은 보시는 것처럼 예 펑션이죠. 그 얘기는 뭐냐 함수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객체 안에 저장될 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객체 안에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 어떤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. 자 이것을 제가 키 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것을 value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키 라고 하는 것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 안에서 일종의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키가 변수를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키가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객체 안에서 어떠한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속성 영어로는 property 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그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함수라고 한다면 그 함수를 이러한 맥락에서는 메소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. 즉 우리는 a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그 객체 안에는 b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있는데 그 속성의 값은 함수죠. 그러면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드라고 부릅니다. 또는 메소드 b라고도 부르죠. 그냥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함수 그리고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른다는 것 용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자 함수는 값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의 인자로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. 자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세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increase라는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값에 더하기 1을 한 것을 리턴해 줍니다. 반대로 decrease는 인자로 전달된 값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리턴해 주는 함수입니다. 자 칼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칼클레이터를 줄인 말이겠죠? 첫 번째 인자는 펑크 두 번째 인자는 넘버를 받습니다. 펑크 자 그리고 이 칼의 본체를 보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 있는 펑크라고 하는 저 내부 변수에 인자의 변수에 중괄호 아니 괄호 열고 괄호를 닫고 그리고 num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준 거죠. 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? 바로 함수를 호출한다는 겁니다. 즉 칼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저 펑크에 담겨있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을 그 호출된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한다 라는 뜻입니다.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칼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똑같이 한 번 써볼게요. 펑션 칼 그리고 펑크 num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. 자 그런데 여기 있는 increase라고 하는 요 값을 펑크에다가 전달을 했죠. 자 increase는 뭔가요? 바로 이 함수입니다. 이 함수의 내용이 increase죠.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부적으로 펑크라는 저 변수의 값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펑크라는 이 변, 내부 변수가 increase, 이 함수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펑크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 첫 번째 인자로 칼의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인자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예 펑크의 첫 번째 인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것이죠. 그런데 얘는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되죠. 자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 결국 이것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것의 첫 번째 인자는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num은 1이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돼서 return 값은 2가 되게 되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increase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이름 increase가 자 여기 있는 요 curl이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이 내부로는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 인자의 값 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즉 함수는 값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의 인자로도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함수가 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